4시 골프 들어간다 새벽 4시 골프가 뭐길래 새벽에 출발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침에 설렁탕을 먹는데 괜찮아요 계란후라이가 나왔는데 흰자는 누가 먹었니 왜 노른자만 주는거니 먹어보겠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전반은 어디에요? 전반은 레이크코스입니다 레이크코스로 시작합니다 동반자님들 지금 준비하세요 일본홀 파포구요 여기는 골프장은 되게 널찍널찍해요 굿샷! 나이스! 일본홀 약간 좌측이다 그쪽이 있을거 같긴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죠 저도 방향이죠? 저기 방향? 네 같이 사람들 바로 보셔도 좋습니다 바로? 네 안녕하세요 샤롯데인데요 저 지금 티샷하고 하고 했는데 레이크 인페리얼 레이크 홈반의 골프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티샷 잘 보냈어요 에어에이가 튀어가지고 그런지 저 저기 엣지 옆까지 왔어요 우리 싱글님보다 더 많이 왔다는거 나이스 통통틴다 튀어서 나갔어 어떡해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싱글님 제일 싫어하는건데 그린 튀는거 어떡해 저는 여기서 통상거리는 한 40m 될거 같은데요 30만 쳐서 가는거로 해볼게요 방향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손등을 방향으로 손등을 방향으로 손등을 방향으로 손등을 방향으로 볼게요 좀 짧은게 날들게 갔어 여기 완전히 새벽티라서 그린이 완전히 얼어있고 그린은 안굴를거 같은데 튀고 아 여기 아이고 오케이 날아가서 올리면 안 돼요. 그냥 근처에 붙여서 구르게 해야 되는 작전 휘어가지고 잘 올라갔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케이, 봐. 아 짧아. 오케이. 3번 홀 파포의 홀이고요. 되게 예쁜 홀인데 잔디가 누울 홀 갖고 좀 그랬네요. 네, 굿샷. 나이스. 자, 알겠습니다. 네, 굿샷. 오, 오른쪽으로 살짝. 괜찮을 것 같다. 같은 길 안쪽. 조금 금이 갔습니다. 오르막에 90m인데 딱 9번 치면 맞는데 조금 짧게 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나은가 싶어요. 오르막이라서 그냥 피칭으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왼쪽이다. 피어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더 짧게 쳤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작전 미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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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이거 오케이 주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보냈어야지. 파티운 것 같아. 파티운 것 같아. 파티운. 네. 3번 벌금이야. 안 걸려. 나도 3번하게 생겼네. 다 슬리퍼 똑같은데. 아, 슬리퍼. 아, 슬리퍼. 아, 슬리퍼. 아, 슬리퍼. 아, 슬리퍼 할 리가 있나. 나이스에인. 1번. 4번 홀 시그니처 홀이에요. 충주 홀을 되게 예뻐요. 여기 야간에 특히 예쁜 홀. 핫5 홀이고요. 내리막이 심해요. 그리고 해저드를 건너야 하는 홀이라 끊어가야 돼요. 그냥 쫙 못 가는 그런 홀이랍니다. 되게 아름다운 홀인데 새벽이라 겨울이라 안 아름다워요. 굿샷. 굿샷. 나이스다. 오, 잘 찼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괜찮아요? 넓찍한데. 네, 팝사이브라스.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네, 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렸네. 감사합니다. 캐디님이 나무를 올리라 그래서 바로 올려버렸네요. 말도 잘 드러나는. 아, 넘어갔다. 어떡해. 너무 잘 쳤는데. 왜 불편이 있겠죠? 그럴까요? 아, 아까워. 소나무가 너무 또 예쁜 곳이에요. 한쪽이. 한쪽이. 서두를 건너가야 돼서 다 여기 있고요. 저는 바로 앞까지 보내서 85인데 공간이 없어요. 그린에 올리면 튀고 못 하려면 빠뜨리고 와, 이거는 공간이 없어. 큰일 났는데. 거기다 앞인? 그냥 굴러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린에 떨어지면 나가고 어, 괜찮아요. 그린. 바로 아키떼 앞에 내려와서 섰어. 와, 나이스인데. 나이스인데. 튀지면, 않으면 나이스. 오, 잘 보냈어요. 차라리 이게 나 튀는가 보다. 야, 왼손 리드 너무 좋아. 제가 오늘 화두는 왼손 리드거든요. 어머, 정신없어. 왼손 리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완전. 너무 잘 돼. 방향성이 완전 가. 와, 오케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너무 잘하셨는데요. 하나 잡고. 어디예요? 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4번 홀 파프고요. 여전히 후반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홀이고요. 오르막이에요. 내리막 한창 왔으니까 또 오르막으로 한참 올라가는 도그레콜이다. 나이스. 잘 넘어갔습니다. 나이스. 또 잘라가서 아이언으로 튀샷, 튀샷. 나이스. 나이스. 네, 부셔. 준비해. 나이스. 나이스. 아우. 이게 뭐야. 손 나가겠어. 손 나가겠어. 키워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떡쓰는 맞게 쳐요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아 이런 그게 낫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나도 양파 갖다 놔 오비나고 아 아까워 오케이 오케이 전반홀에서 오비나가지고 양파 했어요 역시 백스윙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보냈어야 되는데 슬라이스 말까봐 쫄아가지고 당겨버렸네